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서 대내외에 천명한 기후대책은 미국의 산업구조를 대폭 바꾸면서 일자리에도 지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내건 바이든 플랜에 따라 클린에너지 분야에서는 무려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소매 판매직 370만 개에 이어 간호사들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클린에너지 직종 가운데 전기차 확대와 연관된 대체 연료 자동차 직종에서 26만 6천 명의 고용이 새로 늘어나고 자동차 부품에서는 49만 명이나 더 구인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 태양, 솔라에너지 직종에 31만 6천 명의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풍력에너지 직종에도 11만 4천 명이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당분간 오일 석유시추 업종에 60만 명, 가스시추에 40만 명이 종사하게 되지만 클린에너지로 옮겨가면서 갈수록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린에너지 직종의 일자리도 각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린에너지 일자리를 보면 메릴랜드는 7만 8천 명으로 전체 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버지니아에도 8만 8천 5백 명으로 전체의 2.4%를 보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는 클린에너지 직종에서만 48만 5천 명의 고용으로 전체의 3%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는 22만 3천 5백 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15만 3천여 명으로 전체에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식어는 11만 3천 5백 명으로 전체의 2.8%를 점유하게 됩니다. 이어 메사추세치는 10만 9천 명으로 3.3%를 기록하고 오하이오는 10만 3천 4백 명으로 2%를 차지하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